자 안녕하세요 자연나무 이지혜입니다 자 앞에 잔나무 잔나무 보이시나요 화면으로 자시 안보일텐데 저 위에 자시 엄청나게 많이 달렸습니다 저 자시한 100송 이상 달렸습니다 화면으로는 안보이는데 100송 있는데 요거를 나무 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는 신기한거 오늘 보여드릴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구독좋아요 아이즈 눌러주세요 자 저거를 메모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지가 있어서 저걸 잡고 올라가는 건데요 올라가서 저 장대를 걸어놨습니다 가운데 장대로 잣나무 잣을 토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 응원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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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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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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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